이게 맞나요? 아 아 아 소리가 들어가나 지금?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아 제가 이제 또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제가 입대한 후일 거라 약간 메세지 아닌 메세지와 저의 일상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일단 저의 일상을 좀 공유 그 입대하기 며칠 전부터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저의 좀 하루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밥부터 먹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여러분 밥 먹고 왔습니다 실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촬영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 모습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카페는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커피는 먹고 싶네 그러면은 나 한군데 어딘지 알아요 네 그 청담동인데 111번지 아 맞춤이 있었어 밥 먹었더니 좀 볼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포동포동하게 약간 부었다 해야 되나 커피 먹으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가고 잘 안 가게 됐던 한강을 가서 좀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를 안 했어요 근데 샵에서 이제 머리가 빳빳해서 오일을 좀 발랐더니 머리가 좀 기름졌어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아까 태양이한테 연락 왔는데 저녁 먹자 하네요? 저녁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태양이와 태양이한테 맛있는 거 얻어 먹어 볼게요 날씨가 참 좋아요 지금 좀 저녁시간이긴 한데 음악을 한번 틀어 볼까요? 잠시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시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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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습니다만 추우니깐 자켓을 걸칠게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 한강을 오실 때는 꼭 날씨가 더워도 외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강은 추워요 정말 삐지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걷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겨울입니다 아 아 춥다 저 오늘 기분이 좋나봐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태양이가 8시에 밥 먹죠 사실 제가 팔이 좀 아프요 팔이 좀 아프기 때문에 네 이따가 차에 가서 뵙겠습니다 차에 안전하게 차를 왔고요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해가 질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제 하루 일상의 잠깐의 모습을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뭔가 갑자기 투어가 된 기분이라 어 다음 목적지에서 볼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태양이가 기다리게 했어요 아 치킨이 땡겼어? 아 요 앞에 걸어오는데 치킨 냄새가 심한 거야 그래서 치킨 먹어야겠다 짠 태양이랑 맥주 마십니다 예 아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치킨이랑 감자를 많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태양이가 원래 소를 떼로 잡아준다 했는데 소를 먹진 못했습니다 왜요? 왜냐 저는 소보단 치킨이라 치맥이 땡길때가 있어 근데 오늘 오늘은 치맥이었고 아무튼 굿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태양아 잘 먹었어 인사 자몽이 안녕 자몽이 나와 좋고 자몽아 너 갔다 올게 자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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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바로 어떻게 하나요? 사실 이 머리들이 진짜 고생했어요 막 탈색도 하고 진짜 염색도 하고 그래서 자몽아 자몽아 응 고생했다 머리야 오오오오오오 찬이 우리끼남루 찬이 부드럽네 오 Ар 하니야 왜 이렇게 잘해? 멤버들이 또 이렇게 해주니까 이상하네 옆에 좀 밀어줘 여기? 그걸로 해 오 형 두상이 이쁘다는데 뒤에가 없어졌구나 앞머리 형 형 어때 얘들아? 다음 컴백 대회 가능? 잘 자른 것 같은데? 아니 더 귀여워졌어 젊어졌어 아니 애기 같아 형이 한번 해볼라고? 형이 한번 해봐 아 형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아직 안 믿고 있을걸? 부럽지도 않을걸? 오 없어 없어 자 박수 어 멤버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판타지 다녀올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수하러 가는 길입니다 원래 오늘 강원도 눈 온다 했었는데 눈은 안 오고 맑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원도에는 산이 많아요 공기가 되게 맑아 보이죠 일단 오늘 입수가 12시 반까지 오라 하셔서 하 일찍 가서 밥 먹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잘 어울려요 맛도는 창원 안녕하세요 아멘